요즘 새봄을 맞아 베란다 또는 집앞에 예쁜 꽃밭을 가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부들을 위해 실내 정원과 화해 장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는 원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의 노하우도 들어보고 알찬 정보도 얻는 시간.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년에 꽁꽁 싸매고 있던 어둡고 두꺼운 외투가 어느새 제법 가볍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부터 봄이 왔다는 걸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난 10일 동탄일동주민센터. 이곳에서 봄을 맞아 특별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꽃들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나고 기르고 또 되게 가져가셔서 직접 체험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민들한테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개념이고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은 농탄과 동북 각 지역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에게 실내 정원과 화회 장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실시되는 한마음 머니스쿨. 머니스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머니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기수당 40여 명, 총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다양한 식물 이론과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잎이 두터운 식물들을 C4식물이라고 해서요. 이런 식물들은 밤에 CO2를 흡수했다가 낮에 O2를 내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식물들인데 이 다육식물을 관리하는 요령하고 번식하는 방법이나 모둠으로 작품을 심어보는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첫 한마음 머니스쿨의 수업 주제는 모둠다육. 다육식물이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 위에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꽃이 팁죠? 네, 얘도요. 굉장히 예쁘게 잘 큽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은 햇빛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햇빛을 잘 받아야 색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인장이나 동민 같은 10호 식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르기 쉬운 대표식물로 알고 있지만 물을 주는 죽이나 양,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 쉽게 죽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는 까다로운데요. 참가자들은 강사의 이야기를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 직접 실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환협속록과 같은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실습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제 막 봄을 맞은 듯 꽃망울을 피웠는데요. 얘네들은 이 흙 자체는요. 진흙이 아니에요. 부엽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가벼운 흙이거든요.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식물을 옮겨 심을 때 어떻게 쥐어야 할지, 흙을 덮는 세기와 깊이, 물을 주는 양 등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식물을 넣고 흙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끼와 돌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혹시라도 틀릴까 재빠르게 따라하는데요. 다양한 식물을 화분에 옮겨내자 제법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춰줬습니다. 식물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데요. 너무 과한 관심으로 많은 양의 물과 과한 햇빛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다육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주기 관리가 좀 힘들어서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좀 배우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듯 예쁜 모양의 모둠 다육이 완성됐는데요. 파릇파릇한 생명을 옮겨 심으며 참가자들의 마음도 봄처럼 싱그러워지는 기회가 됐겠죠. 도시농 활성화 차원으로 도농 한마음 원에스쿨은 동탄에 이어 동부 출장소에서 하반기에 이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아파트 두 인정을 대상으로 어르신, 추억의 텃밭 상자, 보급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텃밭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음까지 푸르게 만들어주는 식물. 가족과 함께 꾸미는 텃밭, 화분 가꾸기를 통해 봄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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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